그 때요 도련님이 하루 일기 화창하여 방자 물러 물으시래 예 방자야 의굴 온지 수삼삭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가 어디가 오냐 아 남원이라고 하면은 광안루 오작교 영주학이 삼남이 제일이죠 아따 그렇다면은 그 광안루로 구경 가게 낙관장 지어라 으 방자 분부 듣고 낙관장을 기른다 홍영차궁산천 호강근천 황금강 청호궁사 공원굴레 상무불렷 따라 앞뒤걸쳐진 그 때 칭칭단의 은혜 앞뒤자 호흡이 누르기 좋다 어? 고담자 걸쳐도 체질 굽쳐 둘러세워 말투덕 어? 도정님 호원 사흘째 신수준 고운은 돌풀 세구정이여 어? 만석당에 잘잘 끌어 방자마지 푹들어 어? 고담자 낙관구슬을 해 뒷뒤을 남불방 나갈 실제 황하근 날개같은 세금당 손초들을 펼이 왈관을 가리오 엉 건두섬 남 어른들 호기있게 나가이져도 부흥하근 안하시결 광풍 여차한 펄 펄알른 화염정 붉은 꽃 뽀뽀 향코도 뿍 떨어졌어 목적은 대만 거룩거름 이 새끼아이라 진단선 풍우와색 이전도 첨토마가 이 걸음으로 당한 거냐 성우장수 5초마가 이에서 더 아르소냐 섭으른 석채 흙뿌려 앙두 비리님이 황알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적성 진단의 하나, 셋 하나, 셋 셋, 셋 세,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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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